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조가 왔고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콧물이끼가 되게 창궐에 있는데요 핑거레더에 붙어있는 라이벌락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의 변화가 급격히 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콧물이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레더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구요 그리고 스키머는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핑거레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콧물이끼를 제거하고 안정화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콧물이끼라고 불리는 디노플래그레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어항이 좀 더러우니까 조금 닦아 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드에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레더에도 상당히 많구요 사실 조금 조짐이 있어서 조치를 취하면 금방 되긴 했는데 조금 일부러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더 심해질까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저처럼 심하게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놔둬봤구요 일단은 콧물이끼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해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안도 카다라 위주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UV 램프 사용인데요 UV 램프는 기존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물에 떠다니는 미생물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번식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물에 떠다니는 미생물을 한정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락이나 샌드에 있는 미생물은 박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해외 기준으로는 유리 벽에 생기는 콧물이끼는 제거가 가능하지만 정작 락이나 샌드에 발생하는 콧물이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질산염하고 인산염에 대한 수치인데요 공통적으로 질인산염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극빈형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질인산염이 0에 수렴하는 경우에만 그런 것인지 일단은 저도 35큐브에 대한 물성치를 한번 볼게요 우선 인산염을 측정을 해봤는데 0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한자체크는 ppm이 아니라 더 미량으로 측정 가능한 pppb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0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인산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질산염도 한번 볼게요 질산염은 지금 1.0ppm 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 뭐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산염은 0이 나왔고 질산염은 미량이나마 조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카본소스인데요 카본소스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도와주지만 콧물이끼의 번식도 도와주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질산염하고 인산염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작 질산염하고 인산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카본소스로 낮춰지면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이니까 도징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박테리아인데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콧물이끼도 박테리아의 일종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박테리아를 증식시키기 위해선 박테리아를 계속 투여해서 우점을 점할 수 있도록 계속 투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법은 평상시 어항상태와 동일하게 넣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로 투여하는 게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점 효과를 보기 위해 넣는 용도라면 기존보다 더 넣어서 빠르게 번식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질인산염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박테리아로 인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험상 박테리아 숫자를 줄여야 콧물이끼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박테리아 투여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는 청소인데요 꾸준히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가급적 매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제거해서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꾸준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와 같은 의미로 양말필터를 매일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양말필터는 슬러지를 걸러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질인산염과 같이 뉴트리언트에 영향을 미치는데 콧물이끼를 제거하다 보면 양말필터에 걸러지게 되고 이걸 놔두게 되면 다시 포자가 퍼져서 번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매일매일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경한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 양말필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로디 정수기에서 사용하는 이런 세리먼트 필터인데요 세리먼트 필터는 입자가 작은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화작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꽤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먼트 필터에 정수기 하우징을 연결하고 그리고 모터로 어학물을 순환시켜서 정화작용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정수기 하우징이 있고요 그 하우징에 AI 300짜리 가장 작은 모터를 물려서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명이 켜진 경우 콧물 이끼가 참고를 하니까 조명이 꺼지면 콧물 이끼가 억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조명을 꺼놓는 게 아니라 박스 같은 걸로 빛을 아예 완벽히 차단해서 3,4일 동안 놔두는 형태인데 그 이후에 다시 조명을 켜면 동일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모두 열거에 말씀드렸는데 항상 결론은 좋은 현상을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로 기결됩니다 단순 몇 개가 걸릴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신경 써준다면 어느샌가 깨끗한 어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디노엑스라고 불리는 약품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예전에 구매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정보를 찾다보면 산후에 이유 없는 개사가 일어나거나 뉴트리언트가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경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는 모든 종류의 콧물이끼를 박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콧물이끼만 박멸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디노엑스를 투여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의 채널 특성상 정보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품을 통해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디노엑스는 사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여태 얘기한 내용은 해외에 정리된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경험했을 때 좀 빠르게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방법은 제올라이트 사용이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암모니아를 흡착해서 질산염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질산염을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까 질인산염이 0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올려야 한다는 내용하고 상반되기도 하는데 카본소스 역시 질인산염을 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올라이트 사용은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되실 수 있는데요 카본소스를 통해서 질인산염을 제어하는 것은 결국 콧물 이끼랑 박테리아가 활성화 돼서 빠르게 질인산염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콧물 이끼의 폭분을 돕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인산염이 0이 되면 좋지 않으니 올려야 된다는 내용 역시 100% 검증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공통된 현상으로 발생된다는 거라서 정답은 아니고 여러 방법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성치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한 내용인데 우리가 측정하는 물성치는 결국 산호랑 박테리아 그리고 이끼가 소비하고 남은 값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질산염, 인산염이 0이라는 것은 콧물 이끼가 먹고 남은 게 0이라는 것이 반대로 질인산염을 높이면 박테리아도 활성화되지만 콧물 이끼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콧물 이끼가 먹는 질인산염을 애초에 차단을 해서 굶겨 죽이면 박멸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올라이트를 썼었고 빠르게 콧물 이끼는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 박테리아 같은 경우 휴면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물론 부작용은 뉴트륜트를 강하고 빠르게 낮추다 보니까 산호도 역시 빠르게 말라갔고요 그래서 산호를 케어하기 위해서 질인산염을 상승하지 않는다 라고 광고하는 제오빗의 CV제품을 사용해서 버틸 수 있게만 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제거는 꾸준히 했기 때문에 콧물 이끼를 완벽히 제거한 거는 2주 정도 소요가 됐고요 아까 몇 개월씩 걸린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2주만에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산호에게는 무조건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조치이고 혹시나 환수를 통해 다른 미량 원소가 보충이 되면 다시 폭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환수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과제를 리셋했는데요 여과제 리셋을 통해 기존 여과제에 있던 박테리아랑 콧물 이끼가 사라지고 여과제를 새로 넣고 박테리아를 꾸준히 도중해서 없앤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콧물 이끼의 근원인 박테리아의 폭본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추론이었고 경험상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박테리아가 폭본한다고 해서 콧물 이끼가 발생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박테리아가 폭본한다는 것은 수조에 영양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영양분이 고갈되면 사라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과제를 리셋해봤자 어항 안에 영양분이 계속 풍부하면 박테리아는 또다시 증가가 되고 결국 콧물 이끼는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여과제 리셋을 통해 박테리아가 활짝하고 영양분을 흡수해 다시 개체수가 증가되지만 한정된 영양분은 결국 감소가 되어 결국 0이 되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영양분이 0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올라이트를 통해서 강제로 영양분을 낮추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과제 리셋은 산후의 데미지가 한 번에 세게 오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꾸준히 제거를 하고 둘째는 박테리아를 꾸준히 투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 40%를 환수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콧물 이끼를 정리한 리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꾸준히 제거를 하고 두 번째는 박테리아랑 제오빗에 PCS를 투입해서 콧물 이끼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박테리아를 통한 우점을 점했다는 거고 40% 환수나 PCS를 통해서 넣는 것은 영양분이 높으면 낮추고 만약에 낮으면 조금 일정한 수준을 높여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번 콧물 이끼를 결론은 뉴트리언트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박테리아는 꾸준히 투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디먼트로 물의 정화작용을 일부 하면서 물리제거로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투여하면서 우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편에는 제가 콧물 이끼가 현재 지금 되게 많은 상태인데 이게 박멸이 다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만약 박멸이 안되고 현재 있는 이 떡대 핑거월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었다 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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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